제21대 4.15 국회의원 선거, 우리 지역의 총선 후보 예상자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현역 국회의원 1명을 포함해 김천시 전 3선 시장과 여당 경북도당 김천지회 위원장 등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되는 김천 지역구입니다. 최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천 선거구는 신흠동과 부곡동, 계략면과 아포읍 등 22개의 읍면동을 포함하는 약 12만 명의 유권자를 둔 지역구입니다. 역대 총선에서 보수 성향의 후보자들이 당선을 싹쓸이하며 진보 성향의 후보자에게 김천은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습니다.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상자들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 먼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김천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영애 전 경북도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0대 경북도의회 의원을 지낸 배영애 위원장은 경북 지역에서 30여 년간 민주당 활동을 해온 여성 정치인으로 당내에서도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보수톱밥 지역구답게 현역 국회의원 한 명과 전 김천시 3선 시장에 불꽃 튀는 공천 경쟁이 예상됩니다. 먼저 현직인 송원석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송 의원은 지난해 6.1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당선되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를 맡은 송 의원은 지역구 관리 역시 꼼꼼히 챙겨왔습니다. 3선 시장인 박보생 전 김천시장도 강력한 출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속적으로 지역행사에 꾸준히 참석해 지역민들과 많은 교감을 해왔으며 3선 시장의 경험과 경륜을 내세우며 총선 출마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에서는 김천 지역구가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만큼 후보자 물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가운데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김천시가 인구미달 지역으로 다른 선거구와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아 출마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연철입니다.